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가운 특별활동의 방뜩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을책에서 만났던 가을하면 떠오르는 곤충 사마귀를 직접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작은 산에 와있는데요. 그냥 여기만 돌아다녀도 사마귀는 금방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바로 한번 찾아볼게요. 소를 다 깎았네. 사마귀들아 사마귀들아 어디있니? 지나다니다가 엄청 봤는데 또 찾으면 없어요. 그나저나 이렇게 단풍이 예쁘게 나뭇잎들이 붉게 노랗게 물들고 있고요. 찾으면 이렇게 없어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이렇게 채집도구도 가져왔는데 뭐 이런거 필요없이 바로 손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오세요. 자 거기다. 통을 갖고 와야겠다. 통.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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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네 가져온 통. 우리 마귀님을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디 안가고 잘 계셨군요. 제가 밥도 드리고 잘 해드릴게요. 저랑 같이 가지죠. 어떻게 스스로 들어가실래요? 아니면 제가 넣어드려요? 마귀님 들어가실래요? 고개를 어디 보시는 거지? 이쪽을 보고 계시네? 가기 싫다는 건가? 올라갔다! 오오오오 들어가 사마귀 잡았습니다 우와 이 친구는 아주 무서운 친구예요 다른 곤충 친구들을 막 잡아먹거든요 다리에 보니까 날카로운 뾰족뾰족한 것들이 있어요 들어가세요 문 닫게 아니 마귀님 그러면 다리 닫혀요 다리 안 닫히게 들어가세요 자 넣어드릴게요 오케이 안전하게 마귀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와우 사마귀 재집 성공 이어서 우리 친구들이 가을책에서 만났던 다람쥐를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과연 우리 주변에 다람쥐가 있는지 옆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직접 다람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